이제 엄마 전 먹고 와서요. 막 한없이 웃네요. 또. 금방 할머니가 딴소리 한다고. 이제 얼굴 눈 맞추려고 그러고요. 그런데 지금 엄마한테 전 먹고 와서 뉘어놨다 끝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. 할머니가 또 엄마가 열두 번도 거짓말한다더니 할머니가 또 거짓말하게 됐네. 금방 막 웃더니. 보여요? 거기다 갖다 놔? 그럼 내가 쌀게요. 한번 싸고 또 이제 밖에서 놀라고. 얘도 이제 자라고 열이 좀 안 떨어지니까 약을 좀 오기고 한 송 채우려고 해요.